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선지자 박전수 목사님은 종종 영 가운데에 이끌려서 마치 어떤 다른 장소에서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회를 향한 깊이 있는 게시와 관련된 비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소개하려는 내용 역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박전수 목사님은 영에 이끌려 주님과 같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팀과 사탄의 팀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팀이 공격할 차례였고 게임 스코어는 9회 말 투하우스에 0대 0으로 동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밥은 계속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지켜보는 가운데 사랑선수가 타자로 나섰습니다. 사랑선수는 초구의 방망이를 휘두려 안타를 쳐 인루를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 타자로 믿음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 믿음 또한 안타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과 함께 움직이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탄은 몸을 한 번 크게 뒤틀며 초구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공을 재빨리 분석한 후 그냥 지켜보았고 공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사탄의 공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죠. 사탄의 공은 세 개 더 던졌지만 지혜는 한 번도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포벌을 얻어서 인류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수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아웃의 주자는 만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밥을 보시며 내가 지금 나의 스타 플레이어 뛰어난 선수를 내보낼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타석에는 은혜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밥은 썩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밥이 보기에 은혜 선수는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탄 팀의 모든 선수들 역시 은혜 선수를 보았을 때 긴장을 풀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긴장하는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사탄은 마치 자기네가 이미 이긴 시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 만만한 모습으로 사탄은 와인드업을 한 후 초구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때 모든 이들을 놀래킬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 선수는 사람들이 그동안 보아온 그 어떤 선수보다도 더 빠른 강속구를 쳐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의 왕 그 팀의 중견수를 맡고 있는 공중곤세 잡은 자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로 향하는 공을 어김없이 잡아내는 아주 훌륭한 수비수였습니다. 그런데 공중곤세 잡은 자가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뛰어올라 글로브를 폈지만 공은 그의 야구 글로브를 뚫고 글로브를 통과하여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땅으로 철벗어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은 담장을 넘어 홈런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팀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주님은 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지혜 선수가 베이스를 밟았지만 게임을 이길 수 없었는지 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밥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너의 사랑과 믿음과 지혜로 게임을 이겼다면 너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이 경기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랑과 믿음과 지혜는 너로 하여금 베이스를 밟을 수 있게 하지만 오직 나의 은혜만이 너로 하여금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단다. 오직 나의 은혜만이 사탄이 저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나의 은혜는 사탄이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준수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